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마 리서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꼭꼭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텔레그램방 입장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투자클럽 들어오셨죠? 들어오시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여기 링크가 텔레그램방 링크가 나옵니다 텔레그램방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먼저 텔레그램방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야 되겠죠 자 들어오시면 왜 들어와야 할까요? 네 들어오시면 먼저 저하고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대표하고 그리고 제가 하루에 주요 자료들을 하루에 제가 방송 끝나고 오후 방송 끝나고 중요한 자료들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만 보셔도 아 내가 어떤 종목을 매일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료겠죠? 네 무료 입장이니까 많이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오전 방송 1부 방송이고요 2부 방송은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같이 실시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수익을 매일매일 확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수익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십니까? 네 1833에 3313 또는 영상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보시면 운영자 카톡이 있으니까 또 카톡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 파마 리서치 혹시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혼자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잘 모르겠다 또는 매수 매도 타점 잘 못 잡겠다 이 종목이 과연 지금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 종목에 진짜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모르겠다 나는 종목과 쉽게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멘탈 관리가 안된다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한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 단 두가지 세가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에 포함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파마 리서치 보겠습니다 아 파마 리서치 제가 되게 좀 좋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예요 회사의 아주 그 직원복지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자 월봉부터 주봉 아 네 모두 자리 좋습니다 자 주봉 그 다음에 지금 1봉까지 자리는 모두 좋은 구간 안에 있어요 살짝 위에 부딪히는 구간이지만 네 아직까지는 11선 이탈이 안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해외로 뻗어가는 파마 리서치의 리주란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미국이다 라고 네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가 일으킨 스킨부스터 시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개발범을 만들었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리주란이 이후 휴젤, LG화학, 휴메딕스, 동국제약 등이 염들어 스킨부스터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포화상태가 된 국내와 달리 해외는 스킨부스터 시장이 이제 막 커지는 단계고요 원적격인 파마 리서치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자 2018년만 해도 파마 리서치에서 수출 경우는 100억원에 그쳤지만 2020년 250억 밑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2년에는 자금 마치 500억 지난해 기준 수출액은 928억으로 연 1000억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국 매출이 크게 늘어나며 수출액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 리주란 수출할로를 더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고 올해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고 작년 말 호주에도 리주란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자 공중적인 목표는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이고요 미국에서는 리주란 화장품만 허가받았고 의료기기나 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현지 법인을 개수해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스킨부스터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이미 분석이 됐고 미국에서 스킨부스터 허가 트랙이 마련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데다가 허가를 받은 것도 엘러간이 유일합니다 현지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해 암암리 시술이 행해지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미국에서 허가가 단기간 이루어지긴 힘들겠죠 글로벌 임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미 식품의약국 FDA 현지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임상을 또 실시해야 하기도 합니다 파마리서치는 현지 법인을 통해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을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현지 법인을 통해 리졸한 미국 의료기계 허가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단계고 FDA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따라 등급과 기간 등 디테일한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숨차다 자 파마리서치 자 여러분들 파마리서치 한번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잘 보시고요 지금 구간을 보면 연봉 월봉 주봉 일봉까지 모두 완벽한 구간에 있고 거래량도 너무나 좋습니다 파마리서치 앞으로 북미 지역까지 미국까지 진출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가기를 바라보면서 자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가 포함되십니까? 그 중에 두 가지 세 가지라도 포함되신다면 여러분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는 183313 그리고 더보기 밑에 영상의 더보기 밑에 또 운영자 카톡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8시 30분 오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수익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